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방문해 논란이 일었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며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지난 2013년 8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18년까지 2,065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법인세는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100% 감면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지정 직후 백통신원이 법인세 213억 원과 취득세 103억 원, 재산세 58억 원 등 모두 374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백통신원은 2018년까지 당초 계획의 45%인 919억 원만 투자했고 제주도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9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해제시켰습니다. 문제는 백통신원이 그동안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았고 이후에 얼마나 돌려줬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 MBC는 전문가와 함께 백통신원의 재무제표 회계감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이후 해마다 1억 원에서 2억 원 안팎의 세금을 꾸준히 내왔지만 감면받았던 세금을 돌려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보면 알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재세공과금이라든지 법인세 등이라고 돼 있어서 구체적인 세목별로 환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제주도는 백통신원 리조트의 세금 감면액과 환수액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이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점심 논란에 대해 서귀포시가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 오전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가격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리조트를 방문했지만 지배인밖에 없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추가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7일 일행들과 함께 리조트 독채 콘도에서 점심을 먹은 뒤 밥값으로 33만 원을 결제했는데 해당 리조트에는 영업 중인 음식점이 없어 식품위생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던 시민들이 갑자기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지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아은 기자입니다. 관공서가 밀집한 도심 이면도로. 빼곡히 주차된 차량 사이로 한 여성이 걸어갑니다. 그 뒤로 천천히 다가오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여성을 들이받고 돌진합니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 차량. 영문도 모른 채 큰 충격음에 놀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퇴근길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그 상대방 운전자는 브레이크도 안 잡고 엑셀을 계속 밟으면서 돌진한 상태였어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은 물론 50대 남성이 2차 충격으로 날아온 오토바이에 맞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곳은 도청과 소방서 등 관공서 등이 밀집된 곳이어서 퇴근 시간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음주 축장 결과 혈중 아이코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22%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사고 직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피의자 상대로 급가속 사유를 조사를 해야 되고 음주운전 경위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제동장치인 줄 알고 가속장치를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통한 소방 헬기에 실려 3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후부터 햇볕이 내리쬐면서 안개는 거치겠고요. 주말 동안 하늘이 맑아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고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바람도 차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이 시속 55km 이상으로 불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라산이나 오름 등반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할 텐데요. 북부와 서부지역 17도, 동부지역 16도, 한라산 성판악은 13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역 22도, 서부지역 21도 예상되고요. 동부지역 24도, 남부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바다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할 텐데요. 물결이 2m 내외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충일에도 야외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폐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60개국에서 3,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3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과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 중국 하이난 3자 협의체 구성, 제주와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번영과 평화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와 일본의 추가 직항로선 개설과 관광과 문화, 미래 신산업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에 공헌한 기관과 단체,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남방 큰 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열어 참석자 200여 명이 2호 해수욕장 울레길 2.5km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이 NLCS 제주 매각과 관련해 제주도와 실무협의가 타결됐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영철 이사장은 어제 과기 2단지 착공식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JDC가 제시한 안으로 제주도와 실무협의가 무난히 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JDC 매각 담당 실무자를 불러 발언 경위를 물었고 실무자는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며 제주도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NLCS 제주 매각 금액의 감정평가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JDC가 조성원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마련된 안을 제출해주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의견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제주 포럼에 참석해 오영훈 지사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을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국비 지원을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6월 중에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며 주민 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적 미분양 주택 물량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제주적 미분양 주택은 2,837채로 3월보다 14.2% 증가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1,241채로 전체의 44%에 육박했습니다. 도내 건설업계는 높은 분양가에다 대단지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잡히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7%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2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를 받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신청자들이 4.3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 4.3 진상유명과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제22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차 추가 신고 대상자 가운데 사실 조사를 끝낸 희생자 36명과 유족 576명을 심사한 뒤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3차까지 진행된 4.3 보상금 신청자 가운데 201명에 대한 심사도 마무리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